테슬라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34%를 올렸다는 거는 1년에 10% 넘게 빵빵빵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삽니다. 지금도 주문하면 올해 안에 못 받을 거예요.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는 어떤 회사죠? 1위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현대.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요새 왜 그럴까? 왜 뭔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까? 현대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남양연구소에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두 번째는 생산비를 낮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3년 동안 무분규를 냈던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과연 그냥 무분규의 연봉 이상 별로 없이 그렇게 갈 거냐?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월요일 권수르 기자와 함께 또 논란을 이슈를 한번 만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자꾸 논란이라고 그래. 네? 논란이라고 그래. 아니 또 재밌잖아요. 안녕하세요. 권수르 기자입니다. 권수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위주던 칼리지 친구 없으신 분들이 4분 모으기 힘들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 맘카페를 참고해보시면 친구 없는 분들이 4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맘카페를 찾아보시면 파티원 구해요라는 글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맘카페에서 이제. 동탄 맘카페가 활발하더라. 청라에도 굉장히. 청라 맘카페. 아무래도 신도시 위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맘카페도 참고해보시고요. 미주민 카페. 네. 미주민 카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 테슬라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들고 왔죠. 테슬라 기술 설명할 때 많이 하다가 워낙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시길래 테슬라 얘기 잘 안 가지고 왔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도 저런 회사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다가 정말 그 기술력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아 과연 한국 회사들이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형 반도체 문제로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고 생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기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때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벌써 분기 매출이 23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순이익이 4조 원에 달합니다. 매출액은 81%가 늘었고요. 순이익은 658%가 증가했습니다. 다들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생산 차질에 허덕이면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제가 연중, 올해 들어서 주가를 좀 보니까 폭스바게니아 15% 정도 하락했고 GM이 34%, 현대차 15%. 이게 상승률이면 참 좋겠는데 하락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연중으로 보면 15%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동차 회사들이 우아양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는 변동성이 있어요. 딱 기대를 모으면 거의 700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115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가 지금도 천슬라를 유지하고 있는 저력은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를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나랑 상관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은 게 테슬라 관련된 무슨 주식이라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도 엄청 뛰는 것도 있고요. 테슬라 보유 금액이 가장 많고 가장 많고 국내 주식 순위로 이렇게 해서 전환해서 봐도 순위 안에 들 거거든요. 전체 자동차 시장이랑 빅테크 움직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회사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원가율, 한국 언론들은 원가율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원가율이 한 70% 초반대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관리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도 원가율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원가율이 꽤 좋은 편인데 83%, 포드가 88% 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회사들보다 도요타는 현대차가 원가율이 더 좋은데 그것보다 테슬라는 10%포인트 이상 더 좋다는 얘기예요. 원가율이 좋다는 거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한 대를 팔더라도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건데 이걸 한국 언론에서는 기가프레스 효과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기가프레스 때문에 원가율이 낮아진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기가프레스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백브리핑에 박형근 박사님이 나오셔서 기가프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형근 박사님이 지난해에 테슬라 버티칼 이슈 리포트라는 걸 통해서 기가프레스하고 배터리 가지고 내부에서 대외 리포트 사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쉽게 기가프레스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조각조각 철조각이 있거나 알루미늄 조각이 있으면 이걸 다 용접을 해서 차를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찍는 방식입니다. 뻥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원가를 절감하려면 최대한 부품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모듈화를 했어요. 레고 블록처럼 조각조각 있는 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자동차 회사에 넘기면 그걸 졸업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렇게 통으로 찍어버리니까 훨씬 더 자동화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원가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되게 특이하게 봤던 테슬라 발표가 기가프레스 구조가 이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이 자동차가 바뀌는 거는 그 다음 차가 나올 때 변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다음 차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페이스리프트도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되는데 그 차 안에 있는 설계 구조가 계속 바뀌어요. 만드는 방식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오스틴 공장에서 나오는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전에 모델 3는 세 덩어리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오스틴 공장 새로 공개한 거에서는 두 조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기가프레스로 찍으니까 두 개로 그러니까 차체를 세 개를 연결하던 게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찍고 그 다음 걸 갖다 붙이는 그 정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짝 같은 거는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 프레임을 만들 때 훨씬 더 문짝은 따로 달겠죠. 기본 프레임이 많이 들어가요. 앞에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한 번에 뽕 찍는다 이거죠? 아 정푸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한 번에 찍는 거 안 좋아해요. 왜?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메카닉에 좀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 그 굉장히 굉장히 험한 도로들은 이제 많이 달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막 차치 뒤틀미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그 유격이나 이런 거에서 미세하게 잘 잡아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우를 이렇게 찍어내면 아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와 정푸른이 오늘 진짜 프로페셔널 하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맞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아니면 소재를 뭐로 쓸 거냐 그래갖고 이게 사실 기가프레스가 과연 가능할 거냐 안 가능할 거냐 얘긴 많았는데 대세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제일 앞서 가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차체의 그 부품 구조를 두 개로 줄이면서 용접을 한 1600번 정도 덜 하게 됐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1600번의 용접을 덜 해도 되면은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도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자동화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엄청나게 이 엄청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설비가 그렇게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설비를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뭐 1년에 뭐 한 10개 뭐 이렇게 이렇게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테슬라가 이거 기가프레스를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기가프레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설비를 구매하려고 좀 난리가 나 있어요. 설비 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이태리의 이드라라라는 회사하고 중국의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둘 다 LK테크라는 중국 그룹사의 자회사예요. 이태리도요? 네. 2008년에 샀어요. 그래서 LK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그 설비 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ASML이 있다 그러면 기가프레스에는 중국의 LK테크가 있다. 어디 상장돼 있습니까?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홍콩에? 주가 좋아해? 안 좋습니다. 그거 봐. 관심 있으세요? 아니 ASML이라고 그러면 사야지. 반도체의 ASML 주가를 보면 어떻게 안 사겠어요? 그런데 ASML도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안 좋아? 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작년 9월에 25 홍콩 달러였는데 지금 한 9.5 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사 그런 거네. 이 회사도 되게 특이한 게 원래 LK테크라는 회사가 원래 장난감 만들던 회사예요. 장난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장난감 만들어서 꽝 찍어서. LK 하니까 좀 감이 안 좋다. LK 이뱅크? 옛날에 MB인데? LK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LK 이뱅크.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캐스팅이라 그러는데 장난감 만들 때 장난감을 다 용접해서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만든 것처럼 빵빵 찍어서 장난감을 만들던 회사인데 꼭 장난감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크게 좀 만들어보자. 진짜 크게 한번 제대로 만들다 보자 하고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이캐스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LK 회사라는 점을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기가프레스가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라는 거는 맞고 그리고 기가프레스를 통해서 원가율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건 맞는데 이게 사실 테슬라 1분기 실적이 개선된 거에 기가프레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기술이라고 하면 이 기술 하나로 세상이 당장 변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테슬라 차 가격이 무려 34%가 올랐는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차종들의 가격을 좀 올리고 있기는 해요. 이거는 맞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여기에 저항하지 않을 만큼 소비자 전가가 가능한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자동차 가격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요새는 3Y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4%를 올렸다는 건 1년에 10% 넘게 빵빵빵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 서서 삽니다. 지금도 주문하면 올해 안에 못 받을 거예요. 이게 올해 1분기 실적, 1분기 국내 판매를 보니까 거의 전년 대비 한 33%가 감소했어요. 테슬라 차량 판매가. 그래갖고 보니까 1분기 테슬라 판매가 2,702대이고 모델 3 판매가 2,698대입니다. 4대 차이밖에 안 나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모델 Y가 1분기 내내 4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한국이요. 한국에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사고 싶은 사람. 대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에는 아예 물량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인 쇼티지고 미국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이게 미국에서 GM은 20%, 도요타 14%, 스텔란티스 13% 감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GM 20%, 도요타 14%. 전체 차량? 네. 스텔란티스가 13% 감소했는데 현대는? 현대는 3% 감소. 엄청난 선방이죠. 그러니까 GM이 20% 마이너스 날 때 현대차는 마이너스 3%. 대수 기준으로? 네. 테슬라는 68% 증가. 현대기 합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3%? 합산 기준입니다. 합산 기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율도 개선이 된 데다가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되게 좋았던 거고. 여기서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크레딧이 탄소 배출 크레딧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를 참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거 팔면 팔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리고 못 판 회사들이 또 그걸 넘겨줘야 돼요. 그걸로 크레딧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출 이익이 한 13%, 매출이 5% 늘었는데 매출 이익이 13%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크레딧이 11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 개선된 것에는 크레딧 효과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프레스라는 걸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에 1분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크레딧이다. 크레딧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전분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이 얘기가 그러면 1분기에 기술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고작 크레딧 때문에 좋아진 거냐.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가프레스로 인한 절감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규모의 경제라는 이거를 우리가 양이 많으면 원가가 떨어지고 이런 거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차를 한 대 디자인하는데 그냥 쉽게 한 1억 원 정도? 디자인 값이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100대를 만들면 한 대당 디자인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000대를 만들면 디자인 가격이 대당 10만 원으로 떨어져요. 1만 대를 만들면 한 대당 1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팔면 많이 갈수록 원가가 팍팍팍 떨어지는 게 이게 디자인 가격 같은 거는 되게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IT 회사 복사해서 팔듯이 그렇게까지 원가가 툭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이 S3YX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생산대수가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팍팍팍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가율 개선이 1분기에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70%인데 이게 앞으로 더 되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월 말에 기가베를린 독일에 있는 기가베를린이 오픈을 했고 4월 초에 텍사스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수자가 좀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충 한 200만 대 플러스 50만 대 하면 250만 대 효과가 나는데요. 생산 능력이. 그러면 지금의 100만 대를 만들고 있던 테슬라가 이거를 150만 대, 200만 대, 250만 대로 가면 이게 원가율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훨씬 더 원가 개선의 효과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올해는 자동차가 무슨 첨단 에이다스니 이런 거의 경쟁보다 생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원가가 확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고 만드는 구조가 거의 아까 기가프레스 같은 방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만들고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부품 공용화율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만 하는 거구나. 그럼 플랫폼이 다른 건데 이 플랫폼을 그냥 찍어서 만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급망을 관리를 하더라도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문어발식으로 공급망을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테슬라는 4종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가 올해 8만 3천대 예약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을 위해서 초기배나 10만 대 선주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잘하면 2만 5천대 만들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인 차이에서 미래적인 차라고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여기 참 웃겨요. 신차를 내놓은 게 아니고 똑같은 차를 내놨는데 안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다른 차를 내놨어요. 어떤 차가 있었냐면 일단 이거 기술적인 얘기해서 짧게 짧게 넘어가면 4680 셀 뚱뚱한 배터리 그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오스틴 공장에서 만드는 건 4680 셀이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일체형 전면 바디캐스팅 빵빵 찍는 거 그거 적용이 되고요. 구조적 배터리 셀 구조적 배터리 팩이라는 거는 지금은 배터리가 있으면 팩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차를 만들 때 아예 그냥 패키징을 배터리 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냥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배터리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차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럼 예전에는 차 따로 만들고 배터리 팩 따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가격이 들어가던 게 차체를 만드는 그 구조에다가 배터리를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원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베스트 텍사스 오스팅 공장에서 만드는 똑같은 모델 Y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나왔던 오데라이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구조의 차를 만든다는 거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이버로데오라고 중공식하면서 모스크 이거 뭐야 카우보이 모자 쓰고 와서 춤추고 그거 했던 그 행사. 그 행사를 할 때 와 웃기다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기술 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그동안 한다고 얘기했던 기술들이 다 적용된 차량이 텍사스 오스팅에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등골이 오싹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장 구조 관련해서도 이거를 참 이거 상세하게 한 시간씩 설명해드리면 재밌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기술 얘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공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공장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스탬프 찍는 프레스 찍는데 바디 만드는데 여기에 부품 집어넣는데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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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도 그리듯이 그리고 배터리 셀 배터리 껍데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딱 모여가지고 여기서 딱 모인 다음에 뿅 나오는 자동차 공장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기판에서 이렇게 데이터 옮겨가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이라 그러면 여기서 받아온 거 갖고 오고 여기서 받아온 거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무슨 전자제품처럼 여기다 소스를 딱 집어넣으면 나중에 완제품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기존에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도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공장 내에서 일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사다 끼는 게 아니라 그날 설명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무슨 공장을 설명하는데도 우리가 공장 설비 같은 거 설명 들으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공장 설비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공정이 돼 있었던 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이게 세계 최대 공장으로 이걸 세우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빌딩보다 더 높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진짜 테슬라는 테슬라고나 싶었고요. 그리고 1분기에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절반이 니켈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인산철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런 논쟁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산철 배터리를 절반을 썼으니까 인산철이 더 좋으냐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지금같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배터리에 원자재 풀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니켈 코발트 안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니켈 가격 하늘로 날아간 거 엄청나게 뉴스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테슬라는 니켈이 그렇게 비싸? 그럼 인산철 비중 늘려.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테슬라의 이번에 원가율이 진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효과 때문에 테슬라가 원가율이 좋아졌다라는 설명은 과장된 거고요. 크리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기술들은 지금 차근차근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만들어낼 것이 훨씬 무서울 거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기억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는 어떤 회사죠? 전기차 시장 2위? 네. 1위는 당연히 테슬라고요. 현대.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게 점유율이 11.6%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2%나 격차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아이오닉5하고 EV6를 미국에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니로 2세대, GV60이 출시될 예정이라 올해도 현대기아차 하반기에도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꽤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희선 회장 미국에 가서 엘리바마 공장의 전기차 전환과 제네시스 전용 공장 건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이후에 제네시스 라인업 100% 전동화할 거기 때문에 미국에 또 전기차 공장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전기차 공장 만드는 거를 지금 노조에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들어가 있는 세제 혜택 패키지가 12,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공장, 미국에서 노조가 있는 공장,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이런 쪽에 세제 혜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맞아요.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예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2027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장 짓고 차 만들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년 이렇게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27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여기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늦어도 23년, 24년 이때쯤부터는 공장을 짓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만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 유럽, 유럽, 일본 등 25개국이 지금 항의 서한을 제출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시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자신들의 어떤 같은 편, 남의 편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점유율 3위에 올랐어요. 현대기아차가. 이게 르노, 프랑스의 국영기업, 프랑스의 자부심인 르노 그룹을 밀어내고 BMW 밀어내고.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1위, 스테란티스가 2위,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스테란티스라고 하면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푸조시트로에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여기가 다 스테란티스예요. 유럽의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바로 뒤에 현대차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성과예요. 이거를 참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차의? 아이오닉5하고 EV6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시장은 도요타의 렉서스도 실패한 시장이에요. 야, 명품? 야, 차는 유럽에서 차 만드는 차가 명품이지. 어디 감히 동양에 있는 회사가 와서 비비냐. 그래가지고 거의 안 쳐줘요. 유럽은 정말 뚫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이오닉5가 이거 설명하기도 되게 긴데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가 뽑은 최고의 수입차, 전기차 부문 1위, 아이오닉5. 올해 3개의 차 시상식 아이오닉5. EV6, 한국 브랜드 최초의 유럽 올해의 차 선정. 이런 것들이 정말 왜 제3세계에서 만든 자동차를 되게 우습게 봤던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분야에 굉장히 앞서가는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산 쇼티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칭찬해 주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졌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아까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잘 나가는 부분들이 기술 때문에 잘 나가는 건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현재로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그럼 주가가 왜 이렇고 왜 이렇게 기대감이 나실까를 제가 주변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요새 왜 그럴까? 왜 뭔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만 갖고 왔는데 하나는 요즘에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개발하는 데잖아요. 현대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남양연구소에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심각? 왜요? 자꾸 나아가요. 어디로 가요?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전에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 연구개발 본부장을 할 때 당시에 모비스에 있던 박정국 사장을 거기에 부본부장 밑으로 인사를 냈어요. 그런데 모비스가 3위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부본부장으로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좀 이상한 인사거든요. 그래서 좌천당했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내용도 좀 알아보니까 모비스 출신의 박정국 사장님이 굉장히 덕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내부 사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모비스에 있는 사장님을 그쪽으로 보내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으쌰으쌰해보자는 취지로 박정국 사장님이 글로 보냈고 비험한 사장님이 대학 기간이 만료돼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박정국 사장님이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처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SK 직원들 요새 레고랜드 통으로 빌려서 놀게 하고 이거 이거 허먼 밀러 의자 쫙 깔아주고 전원 다 줬다니까? 하이닉스? 이게 미래기술 쪽에는 그 직원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이탈하고 있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연봉 테이블이 생산직 연봉 테이블이 그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구직까지? 네. 연봉 협상을 통해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인재들 미래지향적인 개발 인력을 뽑아올라 그래도 뽑아올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비싸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여기는 막 전 세계에서 뽑아대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이거 못 막아요. 연봉만 주겠다는 개발자들을 막을 수가 없는데 못 뽑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못 뽑다 보니까 이런 경직적인 구조에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담보할 인재들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대차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 매출까지 반영됐다. 그러니까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기술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통계치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통계치라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연구개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가지고 3년 후 5년 후에 그 회사의 경쟁력을 평가해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막 우르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차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인재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과 그게 단순히 아예 기분 나빠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연봉 테이블을 맞출 수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 이게 또 하나 있고요. 그런 거면 좀 그러네. 두 번째는 생산비를 낮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는 기가프레스 빵빵 찍으면서 막 낮추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매년 돌아오는 현재차 단체 교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 충원을 단체 교섭 안에 올렸대요. 이것도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보쉬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인력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생산 인력을 굉장히 줄이고 개발 인력을 엄청 뽑았어요. 여기서 비용을 아낀 거 가지고 개발 인력을 많이 뽑은 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게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인력을 못 줄이고 이쪽 인력을 못 늘리는 거 정도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만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걸 다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국의 문화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국가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회사긴 한데 현대차 자체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그중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생산 쪽에서 인력이 덜 필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중고차를 탁송하거나 정비하거나 그런 쪽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도 중고차 시장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올해가 3년 동안 현대차가 현대차 노조가 무분규로 협상을 했거든요. 올해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3년 동안 무분규를 했던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과연 그냥 무분규의 연봉 이상 별로 없이 그렇게 갈 거냐? 그렇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오죽하면 공장을 자동화하는 연구개발 센터 자체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현대차 거가.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거 하면 분명히 반발을 살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기가프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설계 공장 자체에 대한 설계를 바꿔서 비용을 낮춰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가 올리면서 마진을 먹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잡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고 과거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조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잘하고 있는 테슬라도 잘하고 있고 현대차도 잘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걱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걱정이 중요하죠. 현대차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심층 취재를 좀 해서 그렇죠? 아니면 뭐 좀 그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분들을 좀 모셔서라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시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이게 제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기에 현대차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개선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이다 보니까 말씀들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 정도 얘기하는 것도 권순우 기자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야 그런 게 걸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들은 얘기 그냥 전해드리는 건데 당사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픈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그리고 우리 자동차 이야기는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또 취재하신 내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깊이 있는 내용 잘 전해주신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리는 가능한데 성폭킹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